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지정책에 들어가서 토지형 규제에 따르는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80페이지에 있는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에 대해서 이 파트는 개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래에 들어서 출제가 환지방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지방식에 대한 것은요. 사업형태는 토지구역정리사업 이런 거죠. 예전에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배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환지방식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수용방식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영개발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용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토지를 매수를 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토지를 매수하기가 어려우니까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환지방식의 장점은 전환대 토지의 일부를 매각을 해서 경비를 충당하니까 사업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증가는 토지수요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환지가 되고 난 이후에 그 개발은 토지소유자에게 맡긴다고요. 거기서 그 개발에 따른 지나친 개발이익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개인 소유자가 개발하게 되니까 무질서한 개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더라. 대신에 공용 개발은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매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도 가능하고요. 공공용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결국은 수용 방식이니까 토지소유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막대한 토지를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용지 보상 지출을 인해서 토하량 팽창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더라. 그래서 매년 토지 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놓고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 막대한 돈이 풀렸을 때 그 돈이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마땅하게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데가 없으면 다시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적인 성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개발에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다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요즘은 뭐 여기도 시험 지문에서 쓰죠. 개발이익이란 이렇게 나와서요. 그래서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우리가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개발이익을 환수를 하게 됨으로써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에 대해서 환수가 이루어지니까 투기 행위를 조금 억제할 수 있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니까 정부의 어느 정도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줄여갈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고요. 개발을 통해서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거꾸로 개발을 통해서 지가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그게 개발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드릴 때 이쪽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때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보유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투자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토지를 비축을 할 때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개발한다는 것은요. 공공이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임대를 하게 되고 임대한 후에 토지관리까지 공공이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공기관에 귀속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비축할 때 공공자유보유 형태로 우리가 비축하는 것은 그냥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민간에게 임대를 줘서 관리를 유도하게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어떤 예를 들어서 불법 주택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공투자사업은요.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공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정부의 시장의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서는요. 용어상에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토지구교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이 토지공개념에 관한 법안이 도입이 됐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있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 불할칙 결정을 택지소유상안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받아서 폐기된 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택지소유상안제도 있죠. 그 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제라고 있어요. 이거는 전부 폐지된 거예요.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고르라 이렇게 했었을 때 꾸준히 나왔던 애들이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는 현재 폐기돼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주택정책이 명시가 되어있죠. 주택정책에 대한 것도 매년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몇 가지는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주택정책에서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거죠. 임대주택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고요. 임대료 규제는 최고가격제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해주고요.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런데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주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됐을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시행이 돼서 단기에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정부가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 이렇게 통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됐을 때 단계적으로 임대업자는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있다 보니까 이 계약을 파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임대료에 우리도 상한선 정해주잖아요. 3%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관리비나 이런 데 사이드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임대료의 손실을 보존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현실 시장에서는 좀 그렇진 않은데 이론적으로 어쨌든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이 효과가 발생하죠.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임대료가 하락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데 비탄력적이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절대적인 부작용만 처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장기가 되면 수요나 공급이나 다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규제 임대료 하에서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에서 철수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 문제 즉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 임대료 수준에서는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임차자들이 이거는 받아들인다는 이런 얘기죠. 왜? 임대료가 싸니까. 임대료만 싸면 됐지. 그 안에 단장을 그건 관계없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다음에 이렇게 규제에 묶여가지고요. 초과 수요가 되더라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실제 시장에서는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의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죠. 현재 거주하는 데에서는 50만 원인데 직장관계로 주거가 이동하면 150을 줘도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시장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있죠. 이때는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게 되면요. 굳이 이 임대료를 주는 임차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나올 일이 없죠. 그러면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임대료 보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가 시장 기능에 좀 더 부합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조금은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시장 기능에 조금 더 부합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규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보조를 해 줄 때 보게 되면요. 이게 수요자 보조가 있고 공급자 보조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는요. 소득 보조라는 게 있고 집세 보조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 보조는 현금 주는 거죠. 현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 수피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상품권이라든가 어떤 쿠폰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요자의 효용 증대 면에서는 얘가 유리한 거죠. 소득 보조가. 그런데 정책 측면에서는 집세로만 쓰게끔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날 수 있다. 그런데 소득 보조를 하든 집세 보조를 하든 간에 다른 재화의 소비는 다 늘어나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번에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 받아보실 수 아시잖아요.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재화의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임대료 보조의 유형이라고 두 가지 구별해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금 제도라고 있죠. 우리나라는 2015년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요. 주거급여 제도에서 부분적으로 임대료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어 왔었는데 2015년 이전에 이 주거급여라는 것은 임대료 보조금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때 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가게 되면 1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0만 원을 주거비로 쓰더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 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4대급여를 분리해서 별도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주거급여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급자의 임대료 지급액과 소득액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을 달리하는 임대료 보조금 제도가 비로소 도입이 됐고 시행은 2015년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임대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는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임대료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 상품권을 우리가 바우처 또는 파우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임대료에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공급자 중심이라고 그러면 주택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대표적인 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자 보조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보조라는 것은요. 이런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될 때. 그렇죠.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된 주택은 기본적으로 뭐가 싸냐면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대주택을 소비할 때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싼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임대주택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없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제주도에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주거를 제주도로 이동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리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 거주지 선택이 자유스러워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공급자 보조에 대한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로가 나와 있고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나쁘다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PY지수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지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PY지수를 보시게 되면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크기를 우리가 지수로 나타냈을 때요.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울에 웬만한 집이 주택이 10억 정도 한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연소득이 5천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년 걸려요. 그렇죠. 연소득이 5천만 원일 때. 그런데 만약에 연소득이 2,500이면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게의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한번 나온 거고요. 슈법의 지수라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법의 지수가 높으면 내가 월급 받아갖고 월세 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거를 측정하는 게 슈법의 지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거 왜 설명이 되냐면 작년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법령에 대한 걸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단기효과하고 장기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즘은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 또는 그 하단을 가게 되면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죠.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있죠. 여기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몇 년이냐면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부당하게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여러 가지 주차비 관리비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두 번 나왔던 게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얘기죠. 얘도 몇 년 이상 임대를 하는 거냐면요. 10년 이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예전에 원래 10년에서 8년으로 바뀌었을 때 시험에 나왔다가 다시 지금 8년에서 10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임대사업자는 공공지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 임대하면은 임대사업자로 그 다음에 임대료라는 것은요. 5%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수치할 때는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로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끔 예, 돼있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공공주택특별법상에 작년에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영구임대가 있고요. 국민임대라고 구성이 돼 있을 때 영구임대는 50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얘는 30년. 예, 그래서 그 제목을 바꿔서 한 번 낸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있죠. 예, 행복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데는요.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젊은 계층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예,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있죠. 예, 여기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예, 그런 주택을 우리가 행복주택이라고 얘기할 때 제목을 바꿔서 예, 그렇게 인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은요. 20년의 기간 동안에 예, 임대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분양전환 예,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이게 5년 후 분양전환을 하는 게 있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하는 게 있는데 분양으로 전환을,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분양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분양가가 산정이 될 때 이 기준이 서로 좀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을 표시해서 그게 최근에 한 번 이슈가 됐던 적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분양을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그런 주택도 있고요.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전세를 주는 그런 정책도 펼칠 수 있다. 예,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있죠. 예, 이런 것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으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양주택 정책인데요. 예, 분양주택 정책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분양가 규제하고 자율화가 있죠. 예,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상에서 어쨌든 간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분양가, 예, 이게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표현이 두 개가 되냐면 예, 원래 이제 분양가 규제를 먼저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폐지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여건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 정도 돼갖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명목을 달고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두 가지를 쓰는데 지금을 쓰는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요.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주택에서는 우리가 전매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제도 예,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양가를 제한을 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돼 있었을 때요. 만약에 평당 천만 원이었을 때, 그렇죠? 이때 만약에 우리가 30평형을 분양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3억이면 가능한데 정부가 이걸 통제를 해서 이거 5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30평형 분양가격이 1억 5천이라고요. 그러면 너도 나댈 것 없이 이 가격에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 뭐가 늘어나냐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건설업체는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여기도 질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싸니까 좋은 자재를 쓸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담이 존세하고요.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등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라는 것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1억 5천인데 이게 실제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시장에서는 1,500씩 거래되는 거죠. 그러면 30평형이면 4억 5천에. 그러면 이거 1,500 주고 분양가를 하나 잡으면 차액이 3억이에요. 그러면 몇 천만 원의 이익은 바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가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업체는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수익성도 악화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도심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토지 가격이 싼 데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요. 역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기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죠. 싸게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럴 때 거기 87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정도 보시면 3번에 분양가격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법령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공택지하고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우리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내의 택지에서는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제외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왜 여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배제시켰냐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즈음에서 배제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예외가 되는 것 있죠. 배제가 되는 것 중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관광특구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관광진흥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배제시킨다는 것. 그런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게 분양가 자율화죠.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어디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면요. 일단 공급이 늘어나죠. 왜? 분양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질도 당연히 높아지죠. 왜? 분양가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게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얘도 단점이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한제하고 자율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선분양하고 후분양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시험에서 제목만 바꿔서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분양은 어디까지나 공급자 위주의 제도고요. 후분양은 수요자 위주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공급자가 건설 자금을 갖다가 이자를 누구에게 부담하냐면 수요자에게 주택 매수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죠. 대신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목돈에 대한 부담은 없고 분할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품질 문제라든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입주 지연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분양가 후부장을 하게 되면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시공사의 부도라든가 건설 자금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수요자가 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후분양 제도를 하게 되면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는 후분양 제도가 좋으나 이걸 도입하려고 하면 정부가 금융상의 정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는 이 제목을 바꿔서 낸 거예요. 선분양이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요자가 부담한다. 이래가지고 후분양이 수요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조세 정책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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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